총바지 그냥 입어야 되겠다. 에이. 뭐 이 밤에. 이 밤에 데이트. 데이트 가자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네. 정민 씨도 말 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 아, 진짜요? 멋있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근데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났어. 아, 진짜요? 입이 싸네. 동네방네 전문이야. 초기화도 동네방네 소문으로. 맞아, 입이 무겁진 않아. 어, 무겁진 않아. 데이트 신청 했잖아요. 어땠어요? 어, 뭐지? 내한테? 어, 뭘? 아, 어떡해. 내가 좀 해봐. 내한테. 무슨 헤이즈를.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 좋았네. 너 먹자. 우리의 기회를.